48년 역사를 가지고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침구전문매장 아방데코 더 배딩샵 혼수전문매장인 이곳은 고급 예단 이불부터 실속형 인사이블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방데코라는 광명체대의 침구류 아울렛에 왔는데요. 결혼한지 한 8년 9년이 되고 나니까 조금 침구류들을 한번 바꿔둬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방문해봤어요. 그럼 어떤 침구류들이 있는지 함께 구경해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더 저렴한 거예요? 네 맞아요. 1층은 저희 본사 제품이 요즘 되었고요. 데커 상품이라는 건 하자가 있는 거라는 건가요? 네. 하자라는 뜻이긴 한데 특별히 상품을 이용하는데 능력이 가능합니다. 불편하진 않고? 엄청 종류가 엄청 많네. 아까 밑에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,000원 정도 하면 돼요? 근데 이게 바닥이 밀리지 않는 거. 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낡으니까 밀리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거밖에 아니야? 네. 이 가격? 네. 얘는 저희가 이제 재고가 얼마 없거나 할인을 많이 해서 근데 느낌 엄청 좋은데? 네. 알레르그 그쪽 그쪽. 비슷한 느낌. 비싼 것 같다. 응. 이 제품이 진짜 안 밀린 거 맞죠? 자막이 안 밀린 거 맞죠? 아. 아까 처음에는. 얘는 균일 거예요. 기획 제품이기 때문에. 여기 있고. 이거 같은 경우는 80%가죠? 이거 하나 주세요. 그냥 저거 사가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가 칼내가 좀 약간 비염 비슷하게 그런 거는 좀 많아 이렇게 비슷한 소재로 덮는 것도 조금 있어요.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거는 차가운 게 있어요. 이게 더 있나? 감사합니다. 이것도 다 리퍼 상품인 거예요? 이 정도면 이렇게 덮는 게 초콜릿에서 카페트인데 이게 슈퍼싱플 사이즈거든요. 이것도 있고요. 여기 없으면 없거든요. 빨리 와서 가져가는 게 인자네. 그렇지. 얘도 다 다르죠? 여기 하자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하자 있는 걸 입고 근데 뭐 옷도 아닌데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저희가 오염돼서 하자 상품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것도 구분을 해 드리고요. 가격은 70% 해서 정가가 여기 써 있고요. 수건한 표치만 써있고요.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표기 하자는 표시를 했고 얘는 전공 상품인데 50% 드립니다. 이것도 까는 거예요? 같이 까는 건데 사이즈를 조금 큰 걸로 사셔서 늦어 드려도 되고 이거는 슈퍼싱글 사이즈니까 위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그거는 침대 보시고 늘어뜨면 좋을 것 같다 하시면 이게 같은 소재인데 아까 그거랑 같은 소재인데 침대만 달라요. 엄청 부드러워. 얘는 지금 609,000원 50% 아까 저것처럼 초극세사 초극세사 초극세사는 원단을 각이 다르게 짜서 재직한 원단은 초극세사라고 하는데 여기 장점이 먼지가 벌먹고 가면 90% 하는데 얘는 모달 초극세사 촉감이 좀 다르죠? 얘는 조금 원래 가격이 있는 아이고 네네 이거는 그냥 모단 촉감이 좀 다르죠? 그냥 손같은 부드럽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시면 샘플이에요 샘플 제작해서 60%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극세사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하나밖에 없네요 아 진짜? 네 샘플 진행하는 제품에 습관할 때 생강을 적합되지 않으면 이쪽 배점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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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분정도 2분정도 고급색이 잘 나왔네요 아이들밤 2분정도 3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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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정도 3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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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션도 있고 쿠션도 있고 커튼도 있고 음 앞치마도 있고 아이들 인형처럼 쓸 수 있는 베게도 있고 귀여워 귀여워 자기는 11,000원 야옹 싱글 싱글 퀸 사이즈별로 나와있어서 필요한 제품을 찾기가 편한 것 같아요 옆에 이불이랑 세트랑 세트랑 하나씩 이것도 5만 얼마밖에 안 5만 얼마밖에 라이드방이 이 정도에 주면 좋겠다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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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잠옷도 본 것 같은데 그쵸? 근데 이게 저렴하긴 저렴하다 인터넷으로 사도 이렇게 안사람하던데 인터넷은 또 직접 부은 거랑 또 틀려요 오면은 또 되게 질이 틀리고 이불이라는 게 이 컬러뿐만 아니라 촉감도 좀 보면 좋은데 인터넷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쁘다고 사는데 집에 먼지도 많이 나고 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거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불은 꼭 옷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2층은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계속 따라다니면 좀 불편할텐데 이렇게 거품을 뺀 거죠 인건비를 줄이고 거품을 빼서 조금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 계산은 아래에서 1층에서 하시면 되고 더 저렴하게 달라고 만든대요 원래 이게 너무 근데 어차피 너무 저렴해 저렴해서 더 저렴하게 만들 것 같아 이거 9900원 밖에 대박이네 진짜 사이즈가 조금 작으면 작구나 근데 이게 아이들 방에 깔아주면 좋을 거 같은데 9900원이라니 실값도 안 나오겠다 큰 거는 어디 큰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? 큰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? 큰 사이즈 킨 사이즈? 얘도 9900원인데? 네 상관없이 지금 한정이에요 이런 거 오 진짜요?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네 9900원이면 남는 거 없지 않나? 손을 줘 손을 줘 깔끔하고 좋은데 네 뒤에도 다 미끄럼방개 다 되어있고 고르신 거 뭐 말이죠? 제가 컴퓨터에 내려놔는데 네 이거랑 이거 9900원이라서 이거 이거 9900원이라서 이거 이거 9900원이라 이거 9900원이라 한 번만 볼까요? 다 되신 건가요? 네 얘랑 같이 세 가지 voila sewer 바다 갑자 시리얼 저비 15 15 20 바이트데요. 봄이라서 이제 화사하게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작해드리거든요. 예단 입을. 신랑 씨스 이름 넣어서. 이런 건 가격이 얼마일까? 가격대는 천차만대. 가격대는 10만원도 있는데 저렴한 건 5만원도 이하도 있고. 저렴하게 수동적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예단 입을. 없는 게 없네요. 엄청 다양하게 많이.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비싸지 않아 많이. 인터넷으로 구입하지 말고 이분 꼭 오셔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. 저렴하게. 진짜.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. 좀 더 알러직해요. 뭐 이런. 엄청 좋다. 호흡기 쪽에 조금 불편한 친구들.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단초기. 색감도 예쁘고. 너무 저렴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여기 아방 데코 진짜 저렴해요.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저렴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밑에 침대 매트 두 개랑 덮는 이불. 저희 큰 애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서 콧물을 많이 흘리거든요. 그래서 약간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소재로 해가지고 괜찮은 거 하나 구매해서 갑니다. 진짜 괜찮아요.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. 진짜.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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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